오랜만에 근본 스킨 끼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? 깜짝파티 피들스틱의 크로마는 눈 표정이 바뀐다? 개쩔지 이걸 어떻게 안삼? 알고 있었다면 미안 방문할 시간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미드피즐입니다 가자 미니언이랑 같이 때리면 이 딜교환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진짜 딜교환도 낭낭하네 나이스? 얘 노플? 아아 이거 죽은건 좀 아쉬운데? 야 이건 너무한데? 너무 억가로 죽어버렸네 아 진짜 왜 이러실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글자이씨 야 미드 솔킬 내면 뭐하냐 상대 정글이 이렇게 봐주는데 그지같은 게임 나이스 나이스 그래 기범이는 죽여야돼 제 전판 내가 쟤한테 당한게 얼마나 많은데 에이 아우 아우 야 너도 설마 이거 라인 지켜줄라고? 야 너네 바텀 안보이냐 아따 정말 왜 이렇게까지 미드에 집착하는거야 기범이라 그런가? 어 야 이게 죽어? 아 나이스 브라보 아 근데 이거 타워 골드 하나 솔직히 이거 어떻게 참는데 이거 나 참지 못했어 얘들아 미안해 나 우리가 바테를 즐길거야 절대 끝났어 하하하하 기봄이 컷 아 아이고 이걸 내가 타워를 맞았어야 했는데 타워를 하필이면 바로스가 맞아 아 아 으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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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드피들 딜 드럽게 세다 야 잡아야 씨 미치겠다 야 잡아야 씨 미치겠다 아 나이스 우리팀 좋아요 야 바로스 지켜 안 지켜도 알아서 하네 GG 달달하다 이번판은 무슨 크로마 끼고 갈까? 백스니까 보라색? 근데 이거 볼때마다 표정 참 귀여운 것 같아 이거는 X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? 초록색이 제일 괴랄하다고? 이거는 광기야 광기 이게 진정한 요즘 시대의 말눈광 아닐까? 이번판 미드피들입니다 가자 마순파릴 나이스 피드리스트님께서 침묵 수확의 시간 3시간 32분 업적을 달성했어 야 3시간 32분? 진짜 드럽게도 많이들 입막음 시켰네 피해지긴 하네 참 매번 느끼는 게 피들이 오히려 근접챔들한테는 할만하고 저렇게 멀리서 쏴대는 애들한테 답이 없는 것 같아 오우 맛있어 난 견제 없으면 미니언 안 놓칠 자신 있지 나는 뭐 임마 들어오든가 필박인데? 필박인데? 아 잠깐만 에바야 와 레벨업을 했어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까비 신발 말고 고서나 이런 걸 사왔었으면 이 부분은 더 깔끔하게 잡았을텐데 아쉽게 아쉽게 잡아야 돼 나 이거 미드 손에 엄청 많이 보고 온 거거든 저 무조건 잡아줘야 돼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면 제가 또 편해져요 이러면 나 또 은혜를 갚아야 돼 일단 하나 먹을까? 좀 더 먹고 가도 더 올 거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텀 백업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줬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야지 그치? 네 뜹세기 우와 어 나 감정표였으려다가 궁 써버렸어 세레머니 세레머니 한잔해 통값이 배턴값이 엄청 좋네 이 집 맛집이네